네. 후니가 두고 갔나 보네요. 네. 어제 후니랑 못 놀아줘서 미안해요. 아니에요. 후니일로 황강수 힘들게 안 할게요. 2차 경쟁 디자인 기획방안이에요. 오전무님한테 오해살릴 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. 난 늘 당신이 걱정되니까. 그 걱정 이제 오전무님이 해 주실 거예요. 정말 오전무님이라고 생각해요? 황강수 안에 있는 원망, 미움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오전무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냐고요. 나 별이한테 자장가 불러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뭔지는 모르겠는데 난 자꾸 황강수한테 상처 준 그 남자가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자꾸 도망치려고만 해요. 제발 그만해요. 난 당신 죽은 첫사랑이 아니에요. 고은조 씨가 아니라고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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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